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해결해 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과추형, 과추황자 왔죠? 네, 최승려님. 집에서 비대를 사용하는데 소변이 자주 마렸고 아랫배가 뻐근해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선생님이 비대 사용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던데 왜 그런 거죠?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거는 대장항공외과 선생님이 치질질환이 많이 생기는 분들 비대 절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쓰지 말라는 이론적인 근거예요. 타름 쓰시지 마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교통속도 잘 지키세요. 애플란들 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대도 물론 소독을 안 하고 너무 오랫동안 필터 관리 안 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분들은 비대 안 써도 문제 생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대 때문에 꼭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건데 그 의사선생님도 그냥 여러 가지 원인 찾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비대 쓰세요. 비대 좀 조심히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하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 있는 비대 하면 균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균 덩어리를 막 발사시켜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가정에 쓰는 비대는 그래도 웬만큼 관리도 할 거고 요즘 나오는 건 소독가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변을 보고 쓰다가 그 대변에 물을 묻은 대장균이 묻은 물이 요도 쪽으로 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어차피 말하는데 저는 비대를 쓰는 파지만 학문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질질환 같은 경우는 물을 쏘면 안에 구멍이 있었을 때 말하는 학문 안에 그 안에 똥물이 차가지고 치질질환이 엄청 생기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본인이 편해서 쓰고 비대 쓰고 괜찮으면 쓰는 건데 본인이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 그러면 교체를 한다든가 안 쓰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방광염이나 여자들 감기처럼 쉽게 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해 중에서 비대 쓰지 마세요 꼭 이렇게 하나로 단정질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너무 예비 날 필요는 없다 자 Y공주 문자 왔습니다 네 3098님 Y공주님 제가 생리양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친구 얘기 들으니까 산부인과 가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데 생리양을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약이 피임약입니다 맨날 말씀하시는 피임약이 그래서 좋다고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거의 라이너만 하고 다녀도 될 정도로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리양이 많고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 퀘스천이 뭐냐면 어찌됐든 피임약이 좋은 걸 아는데 어찌됐든 억지로 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 지장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를 못 나오게 하면 당연히 안 좋은데 그냥 만들지 않게 해요 원래는 호르몬 사이클이 피크를 찍고 굴곡이 파도가 되게 컸는데 먹는 피임약을 먹으면 이 파도의 피크가 약해져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호르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수지로 바꾸네 네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약간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이러한 생리양을 만드는 내막을 두껍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생리양이 줄어드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생리양을 무조건 줄이고 싶은데 다른 목적은 없어 근데 뭐 괜찮아라고 하면 안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생리양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 그럴 때는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임약이 좋으니까 무조건 드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정말 불편하고라면 이런 좋은 약도 있으니까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오해하면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피임약을 먹어 아 피임약이 이렇게 불편한 피임약 드세요 말하면 100명 중에 한 명 한 분 정도는 불편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몸에도 안 좋은 약을 권하냐 하면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 안한데 생리양 줄여봐 어 재밌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약 드시기 싫으면 불편하게 사시던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활이 안 될 정도는 그렇죠 이렇게 불편하거나 약 드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네 네 자 과주형 문자 왔습니다 네 9753님 62세 남자인데요 발기가 안 될 때마다 약을 먹고 있어서 사랑 숙제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사정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회복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리는데 이것도 노화현상인가요 아 이게 어떻게 하시길래 아 제가 인천형님들 선배형들이 한 62이거든요 지금 아 참 근데 이거는 뭐 의사가 꼭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정하려면 피로가 뭡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 체력이 약간 좀 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형 기절해 있는 건데요 사람 숙제를 좀 줄이세요 형님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반나절을 약을 줄이세요 진짜로 몸이 먼저지 형님 반나절을 생활을 못하는데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걱정 안하셔도 될까요 야 이 형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도 약을 먹고도 가능할 정도면 대단한 거야 이래도 가능한데 본인이 반나절을 기절해 있는데도 꼭 사랑 숙제는 하신대 그렇죠 근데 반나절을 기절할 정도면 얼마나 이 나이 동안에 얼마나 사랑 숙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나게 예스 복스 다 한다는 소리잖아 앉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아니 따소인 얘기인데 살신성인이네 대단하네 멋집니다 형님 아유 진짜 이건 뭐 노화현상은 아니죠 치킨 하나 보내드리세요 진짜 윤필 특별히 보내드려 진짜 체크해놔요 네 자 와이콩교 문자 왔습니다 이땡땡님 딸이 질념 때문에 질정을 처방받아왔는데 한두 번 쓰더니 처방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봤는데 매운 느낌이 따끔따끔 들어서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는 약 말고 질정을 쓰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질정의 효과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정의 종교가 굉장히 많아서 뭘 받아왔는지 모르겠고 질념 때문에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질념을 치료할 수 있는 질정은 곰팡이 질정밖에 없어요 항진균제 질정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마이싱 뭐 이런 거예요 어 아니요 그건 항생제고 무좀약 같은 건데 무좀이 곰팡이잖아요 그 무좀을 만드는 그 곰팡이가 질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질에도 곰팡이가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그 무좀일 때 먹는 약 무좀일 때 바르는 약 그거랑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약을 바르고 똑같은 성분으로 된 질정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발톱 무좀이다 뭐 발 무좀이다 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게 항진균제인데 그 질정은 곰팡이 질염에 치료가 돼서 먹는 약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만 넣으면 되거든요 계속 며칠 동안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넣으면 돼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쓰는 질정은 사실 치료 질정은 아니고 안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질정 처방하지도 않아요 곰팡이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쓰기 싫은 거라면은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그렇죠 뭐 쓰셔야 되잖아요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자 과추왕자 네 문자가 있어요 8957님 10년 전엔 대상포진 7년 전에는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는데요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허벅지 뒤쪽으로 신경통이 오다가 사타구니 쪽에도 신경통이 오고 과추에도 포진이 생깁니다 무슨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삶의 질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고생이시네 과추에도 포진이 와요 그러니까 헤르페스가 생긴 거죠 헤르페스 대상포진은 헤르페스랑 어쨌든 같은 형제거든요 헤르페스는 착한 형이고 대상포진은 약간 못된 동생들인데 약간 불량배죠 네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면역력이 떨어졌고 대상포진 생긴 거 보니까 이분은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이고 일단 그리고 어쨌든 간에 헤르페스 이런 건 완시 안 돼요 완시 신경절에 숨어있다가 컨디션 좋으면 멀쩡하게 있다가 뭐가 안 좋으면 얘들아 어 뭐야 이거 주인 이거 뭐야 이거 빈다리인데 하면서 딱 나오는 거죠 아 저기 뭐야 주인이 많이 아파 보이네 이러고서 뭐 흡치러 나오는 거지 바로 통수 치는 거야 이 자식 이거 봐라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또 막 신경절이 분포돼 있던 애들이 막 와아악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파티 열다가 길거리 나와서 막 해코지 하는 거군요 해코지 하고 자기 동생 숨고 막 삐지고 막 질고 막 포진 생기고 아프게 만들고 했다가 또 주인이 또 기력 해보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있을게 하고 다시 집에 숨어 있다가 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 또 힘들면 또 튀어나가 하는 게 대상 퍼진도 그렇고 헤르페스 헤르페스가 아 그냥 싹 없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개념은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뭐 인플루엔자 여러 가지 등등 hiv 바이러스를 완찰 자궁경부암 주사 쉽게 말하면 완찰 수 있는 주사 만들면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 평화상도 의학상 다 받을 수 있겠네 이 사람은 지구 반 살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아까 저 꼬반가 너무 약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는 게 내가 알기로 이게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 거고 면역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항바이러스제를 갖고 다니다가 먼저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허벅지 뒤쪽으로 약간 신경통 같은 느낌이 먼저 올 거예요. 본인이 그 시그널을 알죠. 그때 약을 먹으면 수포가 안 올라오고 없어져요. 그래서 병변이 생기기 전에 약을 먹는 게 1번. 그 다음에는 수포 단계의 약을 먹어야 되고 괴양이 됐을 때는 약이 효과가 없어요. 피크 찍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일찌감치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먹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나는 매달 걸린다. 그런 경우에는 억제 요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을 할 수도 있어요. 미리. 그래서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약간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 싸이모신이 좋더라고요. 네이바라 저라도 내가 가. 근데 정말 좋아요. 암튼 면역 그때 면역이라고 말씀하시네. 제가 요즘 헤르페스나 곰팡이 질렴 자주 걸리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그냥 드리거든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맞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재발율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저는 요즘 조금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꽤나 효과가 좋더라 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해보시면 좋을 테니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번은 어쨌든 항바이러스제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응급상황에 미리 약을 먹는 게 가장 좋은 치료. 어쨌든 완치가 안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해야죠. 계속에 면역 좋게 건강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탁재훈 형의 내가 선택한 길. 자, 과추왕자 홍성호 원장, Y공주 김지훈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원장의 문자 왔습니다. 네, 최정희님, Y공주님 질테라피라는 것도 있던데 맞나요? 제가 아는 분이 캡슐에 오일 성분을 넣고 그걸 질 내로 넣으면 안에서 녹으면서 질이 촉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질테라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질테라피는 질 치료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질을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질 안에다가 그냥 오일을 발라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얼굴에 화장품 바르잖아요. 씻고 나서. 그냥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이걸로 뭔가 질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촉촉해지는 건 오일을 넣었으니까 촉촉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질 조직 자체가 개선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만 그렇게 된다. 그렇죠. 우리 얼굴에 화장품 바르면 일시적으로 촉촉한 것처럼 그 정도 개념이지 이걸로 뭔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게 있나봐요. 진짜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여성분들 얼굴에 그렇게 화장품에 돈을 투자해도 피부가 늘어가고 어찌할 수 드라마티가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질에 한번 발랐다고 질이 뭐 좋다고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초영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는 할 수 있어도 얘를 아예 그냥 놓칠 수는 없다. 유지관리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일단은. 네. 유지관리는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촉촉하다. 고의를 발랐으니까. 그냥 웃긴 웃긴 한글하고 영어는 섞어놓은 거잖아요. 침대나 피라는 게. 멋있게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인데 이제 기분 악상. 그 당시에 이제 좋다. 그냥 썼을 때 본인 좋으면 하세요. 그냥. 나도 그냥 이런 주예요. 그냥 관계할 때. 해서 그 당시에 forever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당시에 내가 그냥 받았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뭐 마스크 때 또 이렇게. 네. 맞아요. 뭐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뭐 트라이 하는 거. 비윤리적이지 않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뭐 이게 약간 법적이라든가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하시라고. 괜찮죠. 그런 건 뭐 같은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기분 악상. 아 맞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들이 사춘기인데요. 몽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안 그러던 애가 아침마다 팬티를 자주 갈아입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몽정을 한 것 같아요. 몽정은 자주 해도 몸에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글쎄요. 근데 이게 몽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가만히 자는데 몽정을 이렇게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얘 그냥 따른 방에 자다가 그냥 자다가 그냥 휴지 없이 그냥 자위하고 그냥 팬티에다가 그냥 흘려보내고 방류하고. 아니야. 날려봤을 때. 에이 설마. 이거는 몽정을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병이에요. 병. 매일같이 몽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친구도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하당실에서 하자. 팬티에다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자다가 오늘은 안 하고 쉬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다가 오니까 또 약간 그렇고 약간 화장실 가기 참고. 몽정은 아닌데 비몽사몽 가네. 약간 그렇게 하면서. 김지원 원장 저 딴 게 아니고 오늘 양복 입혀요. 몽이 두어들았는데. 비몽사몽 몽정 이건 무슨 얘입니까. 몽이 두어들았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잠은 약간 덜 깼는데 아침에 좀 일어나니까.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진짜 몽정인데 매일같이 몽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돼죠 이렇게. 그렇게 생산할 수도 없고. 전립선이 진짜 야근을. 옛날 야근할 수도 없는 건데. 진짜 전립선법에 걸려요. 아니 그러면은. 그 딴 게 아니고. 우리 꽈치형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전립선법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몽정의 횟수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1년에 뭐 한 어느 정도다 기준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남자라 말까 이게. 아 과하게 이거 배출 안 했는데. 아 이거 야 뭐야 이거. 와 오늘 과하게 안 했는데 뭐지. 약간 조만간에 분출하겠는데. 늦게 왔을 때 항상 자면서 약간 양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발기되고 죽었을 때. 특히 또 발기됐을 때 몸 뒤적거리다가 이렇게 막 쓸리고. 이렇게 기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에 신경이 이제 우리 그 사정 중추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속이면서 바로 그냥 사정시켜 버리는. 그게 몽정인데. 네네.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자습도 열심히 하는 친구고. 또 몽정하면 또 비웠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막 양을 많이 채워가지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진짜 매일같이 몽정하면 이건 병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척추라든가 이런 쪽에 뭐가 신호가 잘못 가는 자꾸 과신호를 주는 몽정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재수없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아들이 다른 분비물도 약간 나왔고. 아니면 약간 자다가 오줌도 좀 시도 좀 쌌고. 저도 중학교 때 오줌 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민하면 툭 쳤는데도 몽정하겠네. 그러니까 엄마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현미경 넣어가지고 정자 나온 걸 정형인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애가 약간 어쩜 때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내 말하는 자습을 하다가 슈지도 없는데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몽정도 섞여가지고 팬티를 갈아입구나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광고 좀 들어야 되니까. 대고문 지성열 과추왕좌과의 공주. 벌써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 문 닫는 건 참 아쉬워요. 네 맞아요. 늘 이렇게 막 절차까지 끌어오르다가 확 끊어져 버리니까. 네네네네. 갱년기처럼. 말을 안 껴야겠고. 아니요. 대상 말하면 또 옷 입을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는 해야죠. 아니 그 말하면 안 되죠. 그 말하면 방송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거요? 저는 이게 확 끌어오르다가 확 끌어지길래 이걸 어떻게 다른 걸 비유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껴야겠구나. 아니 뭐 가족끼리인데 뭐 어떤 얘기인가요? 아니 그만해야죠. 형 다음 주에 또 뵈야 되잖아요. 김지원 논장. 오늘 뭐 나름대로 많이 남겼어요. 갓골문자. 많이 남겼어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양보 많이 할게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띠형 3부 초이스 올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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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lever paranoid essays 1위 9위 오즈 아즈 예 아 undes surgery 으 아 젊은